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하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까지 난 마당에 굳이 이 한 장을 덧붙여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잘못된 내 생각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세배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 둘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또 28장 10절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앞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갈릴리로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처음 만날 당시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3절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것의 도 같은 어부였지만 그 전문가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고 그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습관, 체질로 돌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또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처형됐고 제자들은 어찌 됐든 하나 둘 어디론과 다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자고 약속은 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없던 옛날 과거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내가 그나마 조금은 남들보다 이건 할 줄 안다라고 자부하는 내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도 처가살이 됐고 아시다시피 광야에 숨어 지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국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결론을 알고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굉장히 비참한 시간이었을 줄 모릅니다 분명 자신 애국이란 나라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더운 사망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쳐 나와서 목숨을 구걸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더운 사막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국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국의 그 열 가지 우상문화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국시키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언약계가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는 성막도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맥추절이 바로 이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또한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의 저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했느냐 아시다시피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다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까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고 또 형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겠고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정말 지구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하는데 결과가 오늘 제자들처럼 빈 금을 인생에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게 되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결국 나 혼자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옛 틀과 옛 습관 옛 체질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틀을 이 옛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분명히 최고의 시간표를 준비해 두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즉 뒤로 물러서는 것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의 그 잘못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옛 틀과 옛 습관 그리고 또 옛 체질에 갇히는 삶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사 6장에 보시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건 모두 보시면 앞을 방어하는 도구들입니다 뒤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절대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뒤돌아보지 말고 육신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내 잘못된 그 옛 틀과 옛 습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욱 더 영적인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본론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온갖 표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눈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현실을 찾아가고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맞이하는 건 날이 새도록 그 긴 시간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빈 그물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시다시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헛수거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믿으라고 믿으면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나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모든 생각을 벗어버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그 앞장에 14장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천국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그 휩싸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편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숨을 내쉬면서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성령이 너희를 지키고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습과 예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다시는 찾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뭐 어쩌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하지만 그럼에도 약속을 믿고 갈릴레까지는 왔지만 문제와 사건 앞에 예체질, 예습관, 예틀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라면 정말 다시 나타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책망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용기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속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미래 때문입니다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본 우리의 미래는 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 있을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가득 찬 그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그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내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타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불신자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초라함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틀과 예습관과 또 예체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주는 평안으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요셉이 총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입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임마누의 축복을 넘어서 형통의 축복과 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까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중에 이미 그렇게 와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와 사건 또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계획임을 깨닫고 미래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주신 그 강단의 말씀처럼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선교사로 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훈련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그래서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생명의 사랑하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